그리고 데뷔 나하고 형꺼면 좋겠다 레슬로 그냥 우뚝 일어나가지고 네 됐어요 됐어요 저희는 가만히 있는데 형이 자꾸 밑으로 들어가는거고 뭐라고? 남아희 자꾸 밑으로 야 그런 얘기 명성이 되게 민감해 하지 말라고 하지 마 검색어에 개그맡이 오르더라 너 좀 어떻게 오를까? 응 개급이요? 개그도? 와 경치 봐 역시 우리나라가 정말 아름답다 명수 형 저런 매트 왜 갑자기 의조적으로 하지? 야 이 형은 티가 나지 아니야? 너무 미사 역으로 쓰는데 우리의 금수강산은 정말 수천들에게 잘 물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뭔데? 야 이거 또 뭐야 이거 오늘 저기 이거 또 사진 가지고 힌트 맞춰가지고 이거 또 나비 넥타이 잡기 뭐 이런 거 아니야? 와 죽인다 뭐 찍으신 거야? 사진작가님이 찍으셨나? 사진 찍으러 가나? 야 이거 단서 찾아봐 거기 또 적어있는 거 아니야? 아무것도 없어요 여드름 브레이크 시즌2가? 거기 그거를 이어 봐봐 첫 자를 고양이의 고 그런걸 이어 보란 말이야 고선해 해바라기의 해 고선해 고생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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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 뭐가 있지 고생해 고생해 이거 뭐 어디야? 한평.. 한평 쪽인데? 나비 축제 어? 한평 나비 축제 어 홍철아 나비 넥타이 나비 넥타이 야 이게 점점 어? 점점 이게 뭔가 시트가 나오는구만 명수 형만 왜 또 와인색이야 그냥lä일 excellency 하하와인생 하하와인이요 하하 와인이요 하하왁크믹 하하왁크믹 antidote 아잉이에요? 아잉. 아잉. 뭐야? 목장치에 도착했습니다. 영부 안대를 준비합니다. 아 영화 같다 영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 민순관도 있고 선생님이 여기. 제가 관장님입니다. 아 관장님이시면요? 아유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니 김태우 PD 뭐 어떻게 된 거예요? 여기 선생님. 어디로 가야 돼요? 올 연말에도 제가 사진 전시회를 하는데 그때 같이 전시할 사진들을 오늘 찍어주실 분들이 계세요. 아 여기 저 사진이 찍은 사진이에요? 아니겠어요. 그럼 어디? 예술관 마을입니다. 아유 예술관. 아유 예술관. 아 그래서 여기 민순관도 있고 그렇구나. 아유 예술관. 아유 예술관. 감사합니다.